안녕하십니까. 교양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이 성찰을 하고 그 성찰을 토대로 지난 한 해의 문제를 4년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자리이고 또 이날 발언한 것은 앞으로 국정지침이 될 것이고 대통령 재임 중에 반복돼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 첫 느낌은 한마디로 참 재미없다는 거였습니다. 심심하고 따분하고 지루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말도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달병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의 리듬과 진동, 생기가 있어야 되고 그 생기와 진동으로 시민들의 가슴을 흔들고 마음을 움직여서 지도자가 말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심심한 기자회견이 됐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과의 공감이 없었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공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말해도 울림이 없고 울림이 없으니까 공허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왜 중요하고 왜 우선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시민들이 무릎을 딱 치면서 맞아 그거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한 과제들을 쭉 나열한 목록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면 책 맨 뒤쪽에 색인 목록이 있습니다. 그 긴 색인 목록을 지루하게 낭독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색인 목록 낭독이 재미있을 리가 없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관점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발상도 없었고 참신한 접근법도 주목할 만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심심한 이유는 대통령의 성찰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정낭맥과 혼란, 무능, 갈등, 분열이 있었고 폭주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사실패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반성도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그다음 무엇을 하든 제대로 길을 찾아갈 텐데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마치 과거가 없는 취임사를 새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주 해야 된다. 매년 기자회견 하라는 요구가 높은데 대통령이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앞으로 한다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좀 노력해서 다음번에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기자회견 국민들이 다시 보고 싶어 할까요? 대통령이 말하는 용어상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용어가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서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노사, 노사정은 두 기본 틀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보하고 타협해야 될 말하자면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법과 원칙, 다른 하나는 국민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에서 소통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의 얘기를 듣는 것, 대화하겠다는 자세, 타협할 수 있다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을 먼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것하고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소통을 위해서는 국민 이익이 먼저 무엇인지 국민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국민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한 개념입니다. 오용되고 악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국민 이익이라는 걸 누가 정의를 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정하면 끝입니까? 국민이라는 게 뭡니까? 노동자입니까? 사용자입니까? 재벌입니까? 중소기업인입니까? 아니면 중산측입니까? 비정규직, 여성, 농민, 학생.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양보해야 되는 건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옳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회는 기득권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위해서 약자가 양보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연히 얘기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고 양보를 얘기할 때 그럼 박근혜 정부가 양보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역시 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관이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교과서를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국가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국가관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국가의 역할과 정체성이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생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걸 누가 정하거나 어떤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관은 말하자면 하나가 아닌 것이죠.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다원성, 다원주의의 바탕 위에서 구성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시민들마다 다릅니다. 물론 일정한 공감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준다고 한다면 보수주의 이데올로기가 주입된 국가주의적 사고를 국민에게 강제 주입하겠다. 이런 걸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올바른 국가관은 이걸 말한 건가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집중했던 문제는 경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새로운 것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좀 엉뚱한 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3만 불, 4만 불을 달성하겠다. 규제 완화, 줄풋에라는 것 있죠? 이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3만 불, 4만 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나요? 좀 느닷없고 맥락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3만 불이 안 돼서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상당히 느닷없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를 했습니다. 노사 정의에서 노동 현안들 임금 문제를 다뤄야 된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노사 정의 파탄 났습니다. 그렇다면 노사 정의를 어떻게 복원해야 될지 거기에 관한 구상을 말해야 되는데 노사 정의에서 현안을 다루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소통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소통에 관해서 발언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대통령이 소통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은 소화통화라는 게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넓히자는 취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이견, 다른 생각, 다른 발상,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듣고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바꾸고 이러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로제리기, 건널목 건너기와 같은 겁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가는 방향이 있긴 하지만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그 길로 가는 이유, 그 길로 갈 때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쪽의 의견, 그쪽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 직역에 종사하는 분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직역이 아니라 직역이라는 건 일이나 어떤 계층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견해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해서 대통령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의견을 일치를 보든지 아니면 상대를 설득 못하면 대통령이 바뀌든지 바뀌지는 않더라도 그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앞으로 의견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이 꼭 대통령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되돌아서 역주행하라고 반드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소통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 해결을 소통이라고 해법을 민원 해결로 제시를 한 겁니다. 여대생 살인민원 사건을 해결해 준 걸 대통령이 소통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건 소통이 뭔지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걸 해결해 주는 것이고 소통은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통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내심 알고 있으면서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하는 게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용어는 소통을 회피하는 언어, 구사법이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소통하기 싫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소통하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이게 나의 소통법이다 하면서 소통이 하나가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나는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소통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소통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가짜 소통과 진짜 소통이 있다, 나는 진짜 소통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 야당이 요구하는 소통은 가짜 소통인 것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소통의 의미가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소통하라고 할 때 그게 기계적 만남을 해라,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수용해라, 시민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그거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그런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고 시민들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시민을 정말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소통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나쁜 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전제라는 것은 이게 아니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견이 있고 오해가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소통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한 거고 그것으로부터 소통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모두 법을 존중하고 관행도 다 좋은 관행을 지키고 나쁜 관행을 없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소통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소통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서로의 오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민영화 아니라는 데 불법 파업을 이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스스로가 상호소통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소통 문제 때문에 철도 파업이 일어나고 미주노총 공권력 투입이라는 사태가 나고 나라가 갈등에 휩싸였던 겁니다. 대통령이 소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대통령 용어로는 공권력 투입한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또 다른 증거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만 불 4만 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복지 문제, 경제력 집중 해소하고 그리고 양극화 해소시켜달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이 3만 불, 4만 불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3만 불, 4만 불로 만들면 뭐합니까? 양극화 된 상태에서 4만 불을 대봤자 부는 한쪽으로 쏠려서 꼬로 잘 사게 된다든지 복지, 혜택 못 받는 사람이 복지를 더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거는 유신 때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응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소통해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 국민들하고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소통 개념을 전복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소통하려고 대통령하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도 보면 소통과 거리가 멉니다.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거나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회의는 나라의 국사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 참석자들을 보면 어떤 의제를 놓고 토론하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참석자 전원이 거의 전원이 고개를 숙이고 받아 적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면 국사를 논하는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관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가서 받아 적기만 하면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거라면 장관이 거기 나와서 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급이 가서 담당 직원에게 대통령 지지상 전달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대통령 퇴근 후 관저에서 보고서를 밤늦게까지 읽는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장관이나 참모들에게 전화하고 해서 하루 종일 1초가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열심히 일한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열심히 일하기로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밤늦게 일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이 실패한 정권이었다. 지금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명박 대통령이 게을리해서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1분 1초가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큰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정 방향이 나가는 길이 정책이 시대정신에 맞는지 이 정책에 대한 반대의 견해를 경청할 만한 건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들으면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열심히 읽고 국정 전반 소수한 것에 다 관여하고 한다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한다면 좋겠지만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국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고쳐야 할 게 있는지 이 성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1분 1초가 바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따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이런 업무 스타일에 기인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그게 소통이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은 대통령이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혼자 정하면 되고 그거를 목표로 일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어느 시장이나 현장 가서 국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소통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어느 측면에서는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막연한 국민의 이름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국정, 말하자면 현대 정치라는 것은 정당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뭉친 조직, 단체, 결사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조도 있고 시민조직도 있고 이런 중간 조직들과의 조정과 타협,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빠진 채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막연한 이름으로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칠 것도 없고 성찰할 것도 없다.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할 것이다. 바로 잡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타협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대의 747 줄프세 이런 게 갑자기 다시 등장해서 역주행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기자회견 했다는 이 사실, 이 이벤트 말고는 대통령이 발언해서 별로 주목할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는 막연한 기대, 기자회견에 대한 이런 기대가 깨졌습니다. 차라리 기자회견을 안 했다면 이 막연한 기대라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있었을 텐데 그 기대마저 깨졌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외부에 강력한 충격이 있어야 대통령이 변할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지방선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예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